자, 드디어 여기는 우리 동네에요. 고척동. 아침 3분 나왔습니다. 갑시다. 우리 두 관측. 소리 안 나오네. 동네. 정자도 있는데 나름. 왜 안 나오네. 일반 청소년 상담총인가? 뭐였는데. 나는 학교 같은데. 동네 작은 산을 돌고 있습니다. 아침에. 작은 산이란. 자주 볼 수 밖에 없는데 Montage Mag. einzel처럼 숨., 실패하고 있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